아프리카 초원을 띄워놓는 동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형태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스타들의 무대 밖 모습을 담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유튜브 오리지널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5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해낸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의 김조환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와 함께 트와이스를 주인공으로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0일에 밝혔습니다. 네 이번 콘텐츠는 올해 트와이스가 펼친 월드투어 현장과 멤버들의 깊이는 인터뷰를 중심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벌써 4년이 됐죠. 2015년 데뷔 후 4년간 성장을 위해 흘린 멤버들의 땀과 눈물 이 과정에서 느낀 감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YP는 국내 걸그룹이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주인공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고 늘 밝고 경쾌한 아홉 멤버가 털어놓는 이면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트와이스를 만난다 팬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걸그룹 중에서는 최초라고 JYP에서 밝혔는데 그러면 걸그룹 말고는 이전에도 시도가 있었군요. 네 유튜브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꽤 있는데요. BTS 그다음에 J-POP 그리고 GD 빅뱅 등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전에도 했군요. 특히 BTS가 했었군요. 네 2018년 3월에 BTS의 방탄소년단의 BTS를 좀 번더스테이지라는 시리즈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2017년 4월에도 빅뱅의 달려라 빅뱅단이라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한국 힙합 아티스트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박재범 씨 J-POP의 오리지널 콘텐츠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BTS 경우는 지금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2018년 3월에 오리지널 콘텐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방향은 일으키고 있지는 않았어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네. 그리고 2017년 이들의 역사적인 인기를 예감하고 월드투어를 따라다니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성견 지명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 콘텐츠가 이렇게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을 텐데. 대박 아니면 쪽박.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의 오리지널이 이제 BTS를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게 사실이고요. 유튜브 오리지널까지도 제작한 한국의 K-POP 보이밴드가 된 거죠. 트와이스도 이런 BTS의 인기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큰 인기를 끌어서 이제 79년 BTS 경우는 1월에 번더스테이지 더 무비라는 것까지도 추가로 공개가 되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으로. 올 초에도. 네. 유튜브 프리엄 계정이 있으시면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프리미엄 계정이 있어야만 합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던 콘텐츠들은 전부 유료 콘텐츠예요. 그래서 유튜브 오리지널. 그러니까 유튜브 오리지널을 보려면 일단은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유튜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K-POP 가수들을 대상으로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네. 사실인데요. 유튜브는 한국의 K-POP 키워드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BTS가 성장하게 된 거는 두 개의 소셜 플랫폼이 큰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트위터고 또 하나는 유튜브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튜브 계정에 방탄티비라는 계정이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면서 소셜에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튜브가 이렇게 BTS뿐만 아니라 이번에 트와이스도 그렇고 이런 K-POP 스타들한테 같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북미나 유럽, 남미 정도의 중심으로만 콘텐츠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쪽에서만 조금 보는군요. 네. 그런데 한국의 K-POP은 이제는 북미나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지만 아시아에서 특히나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K-POP이라는 키워드를 유튜브가 놓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변 확대를 하고 K-POP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그래서 아까 박재범 씨 얘기도 나왔지만 박재범 씨가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요? 예전에 2PM으로 활동할 때도 인지도가 높았고 나와서도 AOMG라는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아시아의 어떤 인기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계속 참여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지금 유튜브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미국에서도 한국 아티스트 K-POP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K-POP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 말이죠. 탑 매니지먼트라는 유튜브 최초의 한국 드라마도 만들었었어요.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키워드는 K-POP이었습니다. 가상의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들의 매니지먼트에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어떻게 아이돌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음반이 나오는지 그리고 뒤에 어떤 비하인드 스톤이 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한 드라마인데요. 그만큼 유튜브가 K-POP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돌로 키워지기의 뒷면까지 보여준다. 네. 흥미롭고요. 이렇게 유튜브 오리지널을 통해서 무대 위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서의 삶과 고민까지 스타들의 삶과 고민까지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려잡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2주의 화제의 영상 소개해 주셔야죠.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도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큰 화제인데요. 아나운서 장성규 씨 아시죠? 네. JTBC 아나운서. JTBC 아나운서 하다가 최근에 프리 선언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방송가의 지상파든 종평이든 종횡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유튜브로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유튜브를 접수했어요? 네. 접수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 네. 어떻게 유튜브에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한 건가요? 네. 기존에 원래 스튜디오 룰러 랄라라는 JTBC 산하의 디지털 채널에서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1일 알바를 체험하고 그거에 대한 영상들이 나오는 콘텐츠인데. 알바 체험. 네. 그게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예 단독 채널로 지난달에 오픈을 했고요.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요? 네. 그런데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채널의 조회수가 거의 폭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4일 전에 공개되었던 에버랜드 체험은 조회수가 440만 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장성규 씨가 에버랜드의 알바다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과 없이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자충우돌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정말 이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아나운서가 하면서 참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번 보시면 몇 시간 동안 보실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미장원 알바도 360만 회. 피자집 알바 350만 회. 그다음에 녹즙 배달을 하는데 JTBC로 배달을 갑니다. 그런데 이 영상도 316만에 맥주홍공 알바 270만. 그래서 구독자가 거의 한 300에서 400만 정도 돼도 이런 평균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성규 씨가 나오는 워크맨이라는 채널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아무래도 사실 아르바이트 안 해보신 분들 없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체험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2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프리터족이다 뭐다 나오면서 자기가 직장을 얻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아르바이트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대변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전혀 연예인 같지 않으세요. 이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연예인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연예인 같지 않게 하고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끼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주변 캐릭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배님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아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미정원에 가면 미정원에서 진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일하고 계신 분들을 선배님이라 부르면서 배우는데요. 그분을 캐릭터를 완전히 만들어주고 마치 저는 디지털계의 유재석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 정도예요? 네. 지금 그래서 이 콘텐츠가 정말 제가 왜 난리가 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어디도 좀 제발 가달라. 모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에버랜드도 제일 많은 댓글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파리에서 알바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인기 연예인처럼 만들어줘서 예를 들면 어떤 영화 극장에서는 같이 있던 선배님이 민주주의 슈퍼스타 같이 소셜계의 슈퍼스타 돼서 팔로우도 엄청나게 늘고 아 극장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후기로 나올 정도로 그래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채널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 지금 원래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는 대표 채널이 왓섬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왓섬맨이 눌렸군요. 눌리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워크맨의 상승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 보시면 이 아르바이트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광고예요. 그렇겠네요. 네. 회사는 장성현 씨를 하루 정도 쓰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실제로 되게 좋은 면도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회 갖고 식사가 어떻고 처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큰 회사의 홍보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워크맨 TV를 한번 보고 내가 일하려는 내가 어떤 정도의 처우인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도 있겠네요. 몇 시간당 얼마를 주는지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업무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 수 있고요. 회사 입장으로는 자기네 회사를 굉장히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수익구조도 딱 되고 그렇죠. 광고주들이 수억을 들여서도 수업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려고 해도 100만 조회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워크맨은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몰입해서 보기 때문에 나도 마치 어떤 피자칩이나 아니면 극장이나 일했던 것처럼 되게 손쉽게 나중에 되게 신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벌써 한 달 만에 채널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었다는데요. 저처럼 아직도 이 워크맨 TV를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상하신 겁니다. 한번 어떤 재미가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소연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7월 22일부터 새로운 진행자와 코너들로 개편된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입니다. 네. 출발 새아침은 주중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4부에 걸쳐 진행되는 YTN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네. 개편을 하면서 스포츠와 연예 등에 접근하기 쉬운 코너들을 추가해서 아침 프로그램으로서 청취자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부분이 새로워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성이 많이 변한 건 아닙니다. 출연지는 같지만 코너명이 변경되었거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구성이나 출연진 변화는 많이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네. 청취자로서도 좀 색다른 변화를 기대했는데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으로 매일 아침 첫 코너인 이종훈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던 그 시사 소식은 네. 이종훈의 꼭뉴스에서 뉴스 브리핑 뉴스 벗으로 코너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벗이 친구라는 뜻의 벗과 영어로 하지만 벗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B.U.T. 네. 친구처럼 다정하게 뉴스를 알려주지만 때로는 쓴소리도 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 방송의 벗은 냉철한 비판 또는 반대 의견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8월 13일 화요일 방송의 경우 런던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블랙아웃 사고 소식과 함께 영국 내에서 원전 발전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때 벗 즉 쓴소리로 덧붙인 내용이 그저 그냥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도였습니다. 코너 시작 전에 쓴소리도 잘하는 뉴스 친구 이종훈의 뉴스 벗이라는 멘트와 함께 시작하는 만큼 보다 솔직한 비판 그리고 반대 의견이라면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을 덧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 코너를 들었는데 벗 할 때 이렇게 코드 음악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분석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좀 약하다. 미흡하다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구성과 코너도 새로 개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도 혹시 새롭게 추가된 코너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스포츠와 연예 코너가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이전에는 주로 시사만을 다뤘었는데 이번 개편을 하면서 예체능 관련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따로 편성해서 청취자들의 청취 문턱을 낮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스포츠와 연예 둘 다 뉴스탐구생활이라는 요일별 코너 속 코너인데요. 네. 수요일에 뉴스탐구생활 스포츠 그리고 금요일에 뉴스탐구생활 연예 동그랑땡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4일 수요일 뉴스탐구생활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흑인 스포츠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반발하기 위해 시작한 블랙파워 살루트 운동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 펜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한 미국의 펜싱 선수가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후에 이것이 SNS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항의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따라서 최신 스포츠 소식 그리고 논란거리 그리고 스포츠 역사까지 소개해줘서 유익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가 중간중간에 요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다든지 어려운 내용은 재질문하는 등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진행을 한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네. 진행자 노영희 변호사의 섬세한 진행력이 돋보였다라는 평가였고요. 진행자가 지금 새로 바뀐 거잖아요. 노영희 진행자는 진행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노영희 변호사는 이전에도 여러 방송사의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진행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다시 요점만 정리해주고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은 출연자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센스도 돋보입니다. 또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 출연자들의 대화를 유도하는 등의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월요일인 19일에는 여의도 촌철살인 출연자인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교통체중으로 지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전화 연결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직전에 방송한 일기예보와 연결을 해서 그냥 즉석에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출연자가 도로에 발이 묶여 늦을 것 같다고 청취자들에게 공지를 해서 새로운 진행자의 순발력과 대응 능력이 변호사지만 전문 방송이 못지않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하마터면 방송사고 날 뻔했는데 순발력 있게 대처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 모니터링 하시면서 조금 부족했거나 미흡했던 점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통신장애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까 그 지각사고와 같은 날인 월요일에도 통신장애가 있었는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슬기로운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에 출연자의 말이 계속해서 끊기거나 잘 들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고요. 목요일에도 비슷한 음향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제방뉴스 코너 진행 중에 전화가 끊기면서 한동안 출연자인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의 음성이 아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신이 끊기면서 결국 급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화 인터뷰가 많은 방송인 만큼 이런 점은 추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라 시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 섭외를 하다 보니까 전화 인터뷰가 아무래도 많은데 이번 주에는 좀 이런 사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편된 노형의 출발 새 아침 모니터링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소연 시청자평가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열린라디오 YTN YTN 라디오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희망 나눔 프로젝트죠.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듣는 나행 쇼. 매번 직접 우리 사례의 주인공들을 찾아가서 목소리를 담아오고 있는 분이죠. 이혜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은 8월에 소개되고 있는 윤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윤서는 올해 6살이고요. 엄마와 함께 그리고 9살인 윤서의 오빠, 윤재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윤서는 태어날 때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엄마가 윤서를 출산 후에 바테르 증후군과 내병변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생후 60일에 기관절개술을 하고 기관에 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이 기구를 목에 달게 되면서 성대를 누르고 있어서 아직 윤서는 말조차 또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생후 6개월에는 심장병 수술도 받았고 또 두개골 유합증으로 태어나서 뇌에 뼈가 붙어서 뇌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윤서의 발바닥마저 천장을 향해 있는데요. 두 번의 아킬레스건 수술을 했지만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서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서 어머니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케눌라 관이 너무 짧고 얇다 보니까 순식간에 막혀버리면 아이가 숨을 놓게 되거든요. 치료 중에도 제가 항상 옆에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 기구하다가 자전거 타다가 뒤로 넘어가서 심정지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놀라신 상태여서 제가 더더욱이 아이 옆에 붙어 있어요. 네. 윤서 6살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바테르 증후군 그리고 뇌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자가호흡이 안 돼서 기관절개술까지 하고 호흡기를 지금 달고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고 하셨고 또 심장병 심장수술도 또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뇌에 뼈가 붙어서 뇌수술까지 받았고 또 아킬레스건 수술까지 받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장애가 있게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머니가 윤서 옆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된 수술 말고도 그럼 계속해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선은 뇌가 점점 자라면서 이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제 뇌, 윤서의 경우에는 뇌에 뼈가 붙어 있는 거라서 이 붙은 뇌를 절개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계속해야 돼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야 뇌가 자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윤서가 태어날 때부터 뇌가 뼈에 붙는 병이라서 저도 육안으로 눈으로 직접 봤을 때도 뇌하고 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여서 지금 그 수술 때문에 머리에 나사가 세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치료 차원에서 그 나사를 돌려주고 빼주고 이런 거를 계속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게 육안으로 보인다고요? 네. 뇌하고 뼈가 붙어 있는 게요? 어떻게 보이죠? 그래서 뼈 위에 뇌가 조금 뭐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공간을 자꾸 벌어주는, 벌려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머리카락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런 윤서를 보면서 엄마도 처음에 많이 울기도 했는데 윤서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니까 아픈 마음을 다 잡고 윤서의 머리에 있는 박혀 있는 세 개의 나사를 돌려주고 빼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참 말문이 막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6살 여자 어린이인데 매일 이렇게 머리에 박힌 나사를 조여준다는 게 참 그걸 받는 아이도 엄청난 고통이겠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걸 매번 해줘야 되는 이 어머니 마음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나 이게 가능한가요? 아예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씹거나 삼키는 이런 기능을 못해서 엄마가 해준 밥을 이제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태어나고 4살까지 콧줄 수유를 했고요. 지금은 특수분유를 먹고 있는데 이 특수분유 비용이 비싸서 윤서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영양소에 따라서 두 개의 특수분유를 번갈아 가면서 먹여야 되는데 한 특수분유는 30캔에 4만 원이 넘고요. 또 다른 특수분유는 한 40포에 13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4캔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 비용이 워낙 비싸서 어머니는 일반 분유를 이렇게 섞어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윤서 어머니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데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저것뿐인데 비용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속상한 건 아이 물건을 살 때 고민이 되는 게 제일 속상해요. 분유 6캔 사야 되는데 풍족하지 못해서 3캔 사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제일 속상하죠. 아이 물건 사면서 고민하는 거. 네. 그렇죠. 부모 마음이 내 아이한테 먹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일 때 그럴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윤서가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 상황이 위중해서 특수분위라는 것을 먹여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하루에 4캔 먹어야 되는데 그걸 2캔 먹이고 나머지는 일반 분유를 섞어서 이렇게 먹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참 그래도 목소리가 씩씩하신데 젊은 어머니이실 텐데 지금 현재 윤서는 아빠가 아버지는 안 계신 상황이죠? 네.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이고요. 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윤서가 거동도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시라도 눈을 뗄 수도 없고 오죽하면 화장실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머니가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엄마 혼자 아빠의 도움 없이 아빠가 도와준다고 해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마저도 아빠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금 홀로 아이들을 두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세요. 치료비는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상당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받은 뇌수술 비용만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쓰셨고 이제까지 수술비만 해도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윤서가 10일에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이유가 기관절개관을 교체를 해야 돼서 그런 병원비 치료비도 계속 지출되고 있고 또 어머니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주유비도 지금 사실 막막한 상황인데요. 윤서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그 거리가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넉넉 잡으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주유비도 어머니에게는 큰 부담이고 또 자동차가 너무 오래된 자동차라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멈춘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래가 많이 차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세워서 가리도 뽑아줘야 되고 지금 차량이 자꾸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가지고 조금 많이 위험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네.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윤서네는 일단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고 또 윤서가 워낙 위중한 장애 아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을 일부분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이 가정에는 한 달에 수급비 장애 양육수당을 합쳐서 약 120만 원 정도로 받는데요. 주유비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특수분유하고 또 이것저것 아이 소독하는 의료기기까지 다 포함해서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생활비에 또 여러 가지 차비까지 이렇게 따지다 보면 어머니께서는 생활비 치료비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금 윤서가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윤서를 안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계단의 폭도 좁아서 넘어질까 봐 이런 위험도 있고 유모차를 쓰고 있는데 무거워서 이걸 계단을 옮기고 내리고 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집안에 또 각종 의료기구들도 참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 어머니께서는 좀 지원도 받아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늘 마음은 아픈데요. 그냥 아프게 태어나게 해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항상 마음이 아프죠. 그 부분이 제가 선택한 아이들이니까 끝까지 제가 잘 보살펴주고 잘 키울 건데요. 윤지한테는 또 건강한 동생을 못 낳아줘서 미안해요. 같이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는데 미안하시죠. 그런데 저희도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몰랐구나 하는 생각에서 많이 죄송하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이고요.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 1688-3570 번으로 전화하셔서 윤서와 윤서 어머니 그리고 윤서 오빠의 윤재죠. 이 아이들에게 도움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오늘도 참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윤서 만나고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의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8월 25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YES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퀸의 Love of My Life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5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nis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